그런 얘기니까, 이제. 아니 근데, 저런 경우가 한 두 번 더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가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 남편이 이제 술 많이 먹으면 이제 배가 아픈 병이에요, 6년 전이. 술 많이 먹을 때 배가 아픈 병이 되시는 게. 그때 이제 내가 호스트 한 자리에 폭탄주도 한 대 6잔 먹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오기는 뭐하고. 걱정은 되셨어요? 아, 그럼요. 너무 걱정되셨어요? 너무 걱정돼서 엄청 빨리 돌렸다라고 그랬는데. 속도감 있게, 빨리 빨리 돌렸어요. 자기가 파해지니까. 그러고 가서 갔더니 아니, 배도 좀 낫고 애들 자고 있길래 아빠 왔다. 그런 건데 애가 깨서 그런 거지. 걱정 엄청 해서 빨리 간 겁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혜정 씨 댁은 그렇게 고 박사님의 엄마 욕을 그렇게. 아니, 제 남편은 특기예요. 특기가? 엄마 욕을 봐요? 특기예요. 믿는 구석이 그 구석인지 애들만 보면 이렇게 제 욕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도 이제 아들 녀석이 가끔 오면 결혼 문제를 뭐 얘기하다가 아이가 아빠한테 뭐 어떤 여자가 어떠고 어떠고 그러니까 뚱뚱한 여자도 하지 마라, 목 드센 여자도 하지 마라, 눈 큰 여자도 하지 마라, 또 그러더니 목 짧은 여자도 하지 마라, 눈 큰 여자도 하지 마라, 눈 큰 여자도 하지 마라, 눈 큰 여자도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들어도 그거는 뭘 풀어지는 누군지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아들이 눈치를 채고 아빠 그래도 엄마는 목소리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를 때는 청석이 빨아들이는 소리 하지 않냐고 아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난 옆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아니 뭐 두 건달이 한 여자를 놓고 평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중구가 다섯 살 때인가 뭐 이럴 때 크레파스를 여기다가 잔뜩 이렇게 늘어놓고 애가 하도 방을 드럽게 놨길래 파리채가 하나 있어서 중구 보고 너 안 치워 그러고 딱 이렇게 애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순간 이제 자존심이 확 다친 거죠. 눈에 눈물이 꽁 하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른 파리채를 들더니 엄마가 이거 너 파리채로 때렸지? 네 엄마가 이거 똥파리다 네 엄마가 똥파리 잡자 똥파리 잡자 하면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막 이러더니 애 부르는 데서?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가 얘 중구야 엄마가 너를 파리인 줄 알았나 보다. 그러니까 애가 얼른 눈물을 이렇게 닦더니 발을 이렇게 막 깽깽질을 짓고 제 주위를 팽팽팽팽 돌면서 엄마 제가 파리인 줄 알았죠? 엄마 제가 파리인 줄 알았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집에 큰 똥파리 들어왔다면서 세상에 저를 막 이렇게 때리면서 아빠가 이 똥파리 잡았다면서 저를 막 이렇게 잡고 이러는 거예요. 애한테 애 좀 위로하자고 저를 때리고 비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애한테 그렇게 하면 집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밖에다 말 못 하니까. 부부가 뭐 확 또 뭐 뒤집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이제 나름대로 또 깨달으면서 속상한 모양이에요. 깨닫기 뭘 깨달아요. 애 보고 얼굴 큰 여자 하지 마라. 목 짧은 여자. 뭐 그런 얘기예요. 깨달은 얘기예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뭐. 그쪽에서 2위를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희도 민망하지만 2위를 좀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남편 정말 우리의 친한 아빠 맞아. 내 남편 정말 우리의 친한 아빠 맞아. 2위. 또 케일이 먼저 가나요? 네 먼저 가요. 첫 번째 물음표. 첫 번째 물음표 대봅니다. 첫 번째. 아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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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할 때. 매일. 아이한테 매일. 매일. 땡. 뭔가 아이디어가 없어 보여요. 고민하시. 네 고민하시. 세 번째. 세 번째. 아 좋은 선택이십니다. 세 번째. 좋아요. 여기 포인트거든요. 위험한. 위험한. 아이한테. 그렇게. 그렇게. 위험한. 위험한. 짓을. 짓을. 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은데. 끝에서 바로 앞에. 끝에서 바로 앞에. 끝은 아니고. 요거 요거. 요거. 그렇지. 네네. 아이한테. 아주 위험한 장난할 때. 아주 위험한 장난할 때. 아주 위험한 장난할 때. 아주 위험한 장난할 때. 네. 장난할 때. 땡. 땡입니다. 요거 보여드릴까요? 땡. 땡입니다. 요거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생각 없이 위험한 장난.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네가 세자야 세자. 맞아요. 너무나 위험한 장난할 때. 너무나 위험한 장난할 때. 너무나. 매우. 아닙니다. 땡. 아예. 아이한테 심하고 위험한 장난할 때. 심하고 심하고.